최근 들어 치솟는 효과로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도 개선됩니다. 주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채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얼마나 연장되는 겁니까? 이달 말에 끝단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까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와 경유유가 연동 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한 달여 만에 10% 넘게 뛰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에 육박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205원, 경유에는 212원이 덜 매겨지면서 각각 25%, 37% 가격 하락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인하가 연장될 거라는 전망만 있었는데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 양식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동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가늠하기 힘들었는데요. 오늘부터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라면 일반 관리비와 정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소식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토요타와 손을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LG엔솔이 일본 토요타 자동차와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어제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합작 공장을 제외한 LG엔솔의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공급 기간은 오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총 200기가와트시 규모인데요.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 셀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130달러 정도니까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올해 말부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총 4조 원을 투자해 토요타 전용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토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LG엔솔은 세계 상위 5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GM, 폭스바겐, 르노니산에 모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